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11월 버전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단아와 최저가 기준으로 가격을 정리해뒀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 약간 더 높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전제품 다 최저가 기준이기 때문에 딴 것도 내려갔으니 가격 비교한 데는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표를 조금 수정을 했어요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표였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혹시 중고 구매하시거나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한테 참조하라고 단종된 제품들도 일부 넣어뒀었는데요 1세대 2세대 전 거 그것들 다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보기 편하게 현재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구간도 변경을 했고 성능도 약간 최신화했습니다 이런 변경점 중에서 옛날 구형 제품 빠졌는 게 혹시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십시오 아쉽다고 하는 댓글이 많으면 구 버전으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에는 과연 어떤 제품이 실 구매할 때 가슴이 좋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이엔드 구간은 4K 플레이가 가능한 제품들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여기까지 쭉 그어놨었는데 좀 오바스럽긴 하죠 4K가 돌아가야 진짜 플래그십이나 하이엔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4090, 4080 슈퍼 7900XTX 딱 3종의 제품만 하이엔드 혹은 플래그십 구간에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4090과 4080 슈퍼는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수입도 4080 슈퍼는 조금 들고 오고 있지만 90은 아예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4090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심지어 5090이 3개월 뒤에 출시가 됩니다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 이거 지금 샀다가 얼마 안 있으면 감가 절반을 먹겠죠 그래서 4090은 진짜 진짜 꼭 필요한 분 아니면 안 사는 게 맞고요 4K 게임을 즐기신다 하더라도 4080 슈퍼를 쓰는 게 좋습니다 아니 야 7900XTX도 있는데 왜 4080 슈퍼 사라 그러느냐 안타깝게도 라데오는 감가를 더 세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만약에 신형 GPU를 좀 생각하고 있다면 4080 슈퍼 가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용도로 쓰기에 4080 슈퍼가 좋고요 솔직히 이 정도 가격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면 저는 가성비를 따지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인기 제품 쓰기 편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4080 슈퍼를 4K 유저가 지금 당장 PC를 사야 된다 그럴 때 쓰시다라고 추천드리면 남의 제품은 비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근데 셋 다 안 사는 게 맞긴 해요 왜냐면 5080도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계속 1월달에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을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에 6800을 땡겨서 올렸는데요 6800이 QHD에서 나름 90에서 100프레임 정도 나오는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땡겨서 올릴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반미트 제품하고 격차가 있죠 여러분이 QHD 165 모니터를 쓰신다면 4070 Ti 슈퍼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QHD 144 모니터를 보신다면 4070 슈퍼나 7800 XT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4070 슈퍼가 대략적으로 상업으로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130에서 140프레임 정도 10종 게임 평균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 돼야 많이 사시는 QHD 144 모니터가 불편하지 않을 거고요 7800 XT로 가면 그것보다 조금 낮은 프레임이 나와요 대충 125, 130 프레임 사이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QHD 144 모니터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옵션 한두 개만 낮추면 24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제품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 7800 XT가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건 맞사오나 아무래도 4070 슈퍼가 쓰기 편하고 다용대로 쓰기 좋아요 이 다용대로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AI로 그림을 생산한다든지 자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AI를 쓴다고 하면 당연히 4070 슈퍼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좋을 거고요 옛날에 만든 게임들, 구형 게임 엔진으로 만든 것들 디렉트 910 기반 구형 게임에서 사공치원 슈퍼가 확실하게 프레임 방어를 훨씬 잘해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즐기거나 다양한 작업도 같이 하신다 그러면 사공치원 슈퍼가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콘솔 기반의 멀티 플랫폼 게임들을 주로 하신다면 7800 XT가 전혀 딸리는 점이 없기 때문에 쓴 데 불편함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거 라디오 옹가셔도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사용 용도와 예산에 맞춰서 두 제품을 선택한 게 가장 베스트로 보이고요 예산이 좀 부족한데 그래도 QHD 모니터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RX 6800 빼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얘가 50만원 정도로 진짜 4060 Ti 가입 정도로 갈 수 있는 QHD 플레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말고 딴 거는 선택이 어려워요 특히 4070 같은 경우에는 4070 슈퍼가 좀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돈을 투자한 만큼 성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 투자한 것보다 더 성능이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QHD 지준으로 보면 4070은 좀 살만한 메리트가 없고요 7900 GRE는 7800 XT와 좀 성능이 겹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적어요 그래서 보통은 6800 아니면 4070 슈퍼 이 정도 선택하시고 가성비 조금 더 따진다 7800 XT 이렇게 세 제품만 딱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무리 짱구 굴려봤자 가성비 차이가 좀 커서요 그리고 FHD에서 게임을 즐기기 적합한 메인스트림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제품들을 보자면 RX 6600까지 땡겨 올렸습니다 아크 제품하고 근데 절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져요 여기 있는 제품들 성능이 100이라면 여기 있는 제품들은 130, 14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35에서 40%가 더 뻥튀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차이가 크죠? 차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RX 6600은 진짜 예산이 부족한 분들이라 가고 돈 투자한 만큼 성능이 올라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RX 7600이나 4060 선택한 게 맞습니다 지금 초고사양 게임은 4060으로도 FHD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고사양 게임도 4060 써야 한 100프레임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RX 7600이나 4060 정도 가야 FHD에서 고사양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RX 6600은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기보다 그냥 절대 성능이 좀 떨어진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제품을 선택한 게 가장 베스트고요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간다 쳤을 때 RX 6600만 딱 추천드릴게요 아크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신 분이 좀 있는데 아크는 펭균 프레임은 RX 6600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최소 프레임이 RX 6600보다 좀 많이 출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좀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드라이버가 많이 좋아졌는데도 그래요 드라이버 좋아지기 전에는 그냥 게임할 때 끊겨서 못 쓸 정도였고요 그래서 아크라인업을 여러분한테 쉽게 추천드리기 좀 어렵네요 가격이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드라이버는 라디오를 좀 불안정하다 해도 엔비디아 대비 조금 불안정한 거지 감히 아크가 비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크는 여전히 실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게임도 있거든요 최신 게임들은 최적화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옛날에 옛날 게임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제품 추천 우선 드리고 예산이 진짜 부족하면 6600을 봐라 아 선생님 저는 그래도 4060이나 7600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은데요 그건 뭘 가야 될까요? 아 4960를 보통 많이 가시는데 4960ti 말이에요 4960ti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적으로는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돈은 10만원 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올라가는 성능은 12에서 15%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프레임 객차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엔비디아에서 조금 더 나은 거 쓰고 싶다면 4960ti 빼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가는 거를 무작정 반대하진 않겠습니다 진짜 조금 더 좋은 프레임 저는 FHD14도 모니터 쓴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만 4960ti 한번 노려보시고요 라데온의 딱히 악감점이 없다면 라데온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라데온 RX 6800은 4060ti 보다는 높은 성능을 약속 드릴 테니까요 3000cg는 지금 와서 사기에는 가성비도 없고 전성비도 별로인 거 같아요 넘어가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간혹 자금용도 쓰는데 비디오 메모리 많은 그래픽카드 추천해달라고 하면 4060ti 16기가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 AI 입문용으로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시면 될 거 같아요 하지만 추천 목록에 들어가기에는 둘 다 너무 가격이 맞지 않다 정도로 얘기 드리고 메인스트림 마무리 치겠습니다 자 엔트리 및 로우 라인업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판매를 안 하거나 물건이 부족해서 가격이 이상한 애들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간소화되었어요 3050, 1660, TI 1660, Super, 6500 XT, RX 580 이 정도 제품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살만한 제품? RX 580, 2048 SP 밖에 없습니다 실제는 RX 570하고 같은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1060과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0 6기가 버전하고 성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거 중고로 7만원, 5만원 주고 사시는 분들이 있던데 벌써 7년, 8년 된 제품이죠 있으면 죽어요 AS도 없고 죽으면 5만원, 7만원 정도는 날아갑니다 그런 거 살 바에는 그냥 RX 580, 2048 SP 버전 저거 사시는 게 AS 3년 빵빵하게 지원받으면서 성능은 똑같이 제공하고 더 높은 해상도와 더 많은 포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고 1060 지금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싸게 25,000원, 3만원에 사서 얼마 못 쓰다 버린다 그러면 큰 손해는 아니니까 넘어가겠는데 진짜 5만원, 7만원 주고 사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딴 제품은 또 추천할 거 없나요? 3050은 어때요? 별로입니다 가성비가 개구려요 지금 RX 6600이 FHD 기준으로 2,500원 정도의 가성비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애들 다 3,000원대 가성비죠 맞죠? 답이 없어요 사면 호구되는 라인업 아니 가격 자체가 일단 RX 6600이랑 거의 똑같다니까요 근데 RX 6600하고 6600하고 비교하면 성능이 많이 낮죠 얘가 100% 성능이 살짝 넘는데 80, 70, 60%잖아 근데 똑같은 돈을 주고 산다고? 그... 우리는 머리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면 안 되는 놈들이죠 사무용대로 쓴 얘기에는 RX 580이 좀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얘도 화면밖에 표현을 안다면 전력 소비량이 매우 낮습니다 대기전력 3, 40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쓴다면 수명도 당연히 길 거고요 발열이 높지 않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품들은 굳이 쓴다면 이거 하나만 추천드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러면 게이밍에 적합해서 추천한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진짜 저사양 게임 할 때마다 돌아가요 배그도 옵션 높게 못 주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오버워치, 중업 이런 거 즐기는 건 상관없을 거예요 롤프로브는 상관없는데 당연히 중사양 게임만 해도 버거워하는 놈이니까 이건 게임 용도가 아니라 내가 다중 모니터 써야 되는데 그래픽카드가 저렴한 게 필요해요 내가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저렴한 게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RX 580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라인업은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요 이 밑에 있는 라인업은 차라리 APU 같은 거 사세요 내장 그래픽 포함되는 GPU를 사십시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엔트리 라인업까지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판매되는 제품들만 정리해두니까 훨씬 더 설명하기 편하고 한눈에 보기가 쉬워졌죠 하지만 구형 제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비교할 대상이 사라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딱 봤을 때 새 표보다 구형표가 보기 좋다는 분들이 좀 더 많다면 이전 버전을 돌려드릴 테니까요 해당 표는 카페에 공개할 예정이니까 받아보고 쓰시고 싶은 분들은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업자 쓰시든 여러분 카페에 쓰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쓰든 뭐라 하진 않을게요 다만 출천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